웨이스트랜드라는 곡 먼저 아마 선공개될 곡 같은데 웨이스트랜드라는 곡이랑 타이틀곡 SOS의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입니다 노을에서 최종 패턴이 위치함 아 벌레가? 아 모래신우 눈더라 본 사람들도 무겁다 이거 잘 흘리긴 하네 이거 잘 흘리긴 하네 이번 뮤직비디오가 황무지 그런 컨셉들이 많아서 흔히 아는 우리가 매드맥스나 스타워즈 게임으로 치면 폴아웃 이런 약간 좀 웨이스틀랜드, 포스트아포칼립스 그런 컨셉이 많아서 이렇게 찍으러 나오게 되었습니다 라케보기 일단 전 너무 개인적으로 만족을 했고요 사실 이런 음악 녹음을 하면서 이런 앨범에 대해서 톤이나 약간 의상 같은 거를 제가 의견도 많이 내고 사실 아이디어는 이제 제 아이디어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걸 너무 잘 정리해 주시고 잘 표현해 주셔서 너무 재밌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현재 퍼포먼스 비디오를 찍기 전인데 기대가 많이 됩니다 항상 은은한 sweets 하고 싶은데 혹은 여긴 어두워지기만 해 점점 조여가는 발걸음 깨진 빗개사인 위에 적힌 매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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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있어, 있어, 있어 가까이 두zzo 안녕하세요 아이신 비 되게 착해 이제 악의 세력 그런 크리스처들한테 이렇게 붙잡혀서 있는 상처로 나오게 되는 씬을 찍는데 그래서 상처를 입은 메이크업을 했습니다 다시 꼬질해지고 있습니다 꼬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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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때까지 한 번도 뮤직비디오를 3일까지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일단 세력적으로도 엄청 고되고 한데 그만큼은 되게 잘 나온 것 같아서 즐겁게 작업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뭔가 성공한 덕후 느낌이 나서 아주 행복하게 촬영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나오길 바라면서 파이팅! 다시 올라갈 때 너무 오르렁 카카! 짝을 아, 괜찮아요? 안 돼요? 어, 내가 접었어 이렇게 접었어 페이커 낸 고 컷! 와! 보이는데? 액션! 컷! 컷! 마이클! 액션 씬이 아닌데 저 몬스턱이 뭐가 되겠다 정신 차려야지 안 그럼 다쳐 봐봐 쟈는거죠? 쟈는거죠? 근데 손을 잡고 있는거죠? 방! 방! 위로 올려야겠다 네 액션 1, 2, 3, 포인트 펌! 펌 펌! 펌은 위로 가장 가장 원 dich 감사했습니다 인상 엄청 멋있다 너무 멋있어 엑션 ! 끝 뭘 하는지? Roc. 오케이. 네가 일어나가? 바깥은 일어나. 우후! 우후. ителمر 1, 2, 3, 2, 1, 2, 3, 2, 3, 1, 2, 3, 2, 3, 2, 1, 2, 3, 1, 2, 2, 3, 2, 1, 3, 2, 2, 3, 2, 3, 4, 3, 2, 3, 2, 1, 2, 3, 2, 3, 2, 3, 3, 2, 1. 3일간의 베이스 랜드의 USOS 뮤직비디오 촬영을 보냈습니다. 저의 새로운 앨범 Realize의 성공기곡과 타이틀곡이죠. 3일 뮤직비디오 촬영을 처음 해봤는데 이때까지 저의 뮤직비디오랑 다르게 되게 색다른 느낌이 나올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재밌게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새로운 앨범 Realize에도 많이 반신 부탁드려요. 뿅! 7회icket 6회 RUSSIBIL